오늘 있었던 중앙지검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발생한 독직폭행사건과 관련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 등은 한 검사장이 전보 배치되어 있는 경기 용인의 법무연수원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통화하겠다고 하자 정 부장검사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MBC가 촉발하고 여권 인사들이 가세해 만든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은 녹취록 공개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공모라고 해석할 수 없는 대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한동훈 검사장에게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총장과 집권세력, 친여 방송이 합작해놓은 유착 주장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공고 닷새 만에 현직 검사장 폭행이란 전무후무한 사건까지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정구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에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한 검사장은 누구보다 압수수색을 절차와 과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면서 휴대전화 속에 담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엉성화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내놓은 것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추미애 법무총장은 자신과 가까운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 기자에게 공모의 증거라며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KBS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 결국 오보로 판명나면서 권력과 친여 방송의 유착 의혹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것입니까? KBS는 현직 기자 107명이 실명 성명을 통해 외부 개입을 넘어 청부보도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KBS 취재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 기자에게 한동훈하고 이전 기자가 왜 조율하겠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잖아 라고 했고 KBS는 이를 근거로 보도했지만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게 여론공작, 여론조작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추미애 법무총장은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부루지지면서 실제로는 검찰 길들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를 통해 조속히 진짜 유착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은 특검을 추진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 1동 감사합니다.